그러면 그렇게 시비하지 말고 주식 계좌 공개하면 얼만큼 매매 차익, 정말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 않고 검찰이 자꾸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관련사들은 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왜 유독 구속은 둘째치고 소환 조사도 한 번도 안 하냐. 이렇다면 검찰은 아직도 구속으로 검찰으로 그냥 제멋대로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게 있으면 이미 불러서 다른 사람 기소할 때 다 기소했을 거예요, 조사에서. 그런데 조사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소할 게 없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이미 상당 부분이 기소가 됐잖아요. 보통 죄가 있으면 그때 같이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공범으로 같이. 그런데 그 기소를 안 하고 안 끝내주는 건 이건 무혐의구나. 원래 검찰이요, 무혐의, 아니죠, 지금 이 검찰이 누구 검찰인데 그러시니까. 안 하고서는. 아니, 아니. 지금 이 검찰이 누구인의 주가 조작,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드러난다면 저는 그럴 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저의 정치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권 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한참 진행되는 시절에 윤석열 후보의 지난 해명과는 달리 굉장히 활발하게 김돈희 씨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5월달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을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기자와 관계자들을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가면서 조사를 했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다시 도이치모터스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의혹을.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용클럽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김호 씨가 관여했던 그 기간 동안에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급한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한 4, 5달 만에 그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팔았을 뿐이다. 그리고 단지 사급한 건 몇 차례였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KBS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죠. 2010년, 11년에 걸쳐서 4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거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35억 정도를 수익을 얻은 거로 좀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검사 시절에 금융조사 조사 부장을 하면서 주가 조작의 행태를 알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작전을 짜는 그립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모여서 통정매매라고 해서 서로 간에 허수 주문을 하고 고가 주문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건데 거기에 물론 전주가 있죠. 전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의 전주라고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주가 조작에 관여했냐 안 했냐인데 드러난 거는 김건희 씨가 자기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건데 전주가 자기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래 행태가 몇 달에 걸쳐서 40배 정도면 이거는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래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로는 주가 조작과는 전혀 관리 없는데 그것이 사실은 설명과 달리 그런 게 드러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주가 조작으로 엮어서 사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잘못 문제제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시비하지 말고 주식 계좌 공개하면 얼만큼 매매 차익, 정말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 않고 검찰이 자꾸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관련사들은 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왜 유독 구속은 둘째치고 소환 조사도 한 번도 안 하냐. 이렇다면 검찰은 아직도 구속 무죄 검찰로 그냥 제멋대로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참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재개움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해서 13건이나 무슨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고발이 됐는데요. 끝끝내 아무리 해도 고발할 게 없고 기소할 게 없으니까 저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부르는 이유가 저를 부르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할 게 없으니까 못 부른다. 그게 검찰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게 있으면 이미 불러서 다른 사람 기소할 때 다 기소했을 거예요, 조사에서. 그런데 조사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소할 게 없다. 이게 사실관계가 달라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선 전에는 자기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니까 사실관계가 좀 안 불렀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몇 가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우리가 뭘 주장하기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것이 정면으로 거짓말로 드러나는 지점들에 대한 의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래됐던 금액의 7.7%, 약간 8% 정도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됐다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속 시원하게 해명을 못 듣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는데 그 해명은 틀린 걸 허위로 드러났네. 40여 차례 거래가 있었네. 그럼 이게 또 뭐지? 이런 의혹들이 쌓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교란되고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후보도 아니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본인 남편을 속일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도 들어요. 남편이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오히려 진지하게 이걸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로 계속 나오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하라는데 말씀대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건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대장동 문제 그렇게 하실 때는 수사 중인 사안 아니라서 공개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게 분명하고 또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고. 그럼 대장동 토론 공격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이치 사건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이미 상당 부분이 기소가 됐잖아요. 보통 죄가 있으면 그때 같이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공범으로 같이. 그런데 그 기소를 안 하고 안 끝내주는 건 이건 무혐의구나. 원래 검찰이요. 윤석열 후보가 있으니까 안 끝낸 거죠? 아니죠. 지금 이 검찰이 누구 검찰인데 그러시니까. 그걸 조사도 안 하고서는. 아니, 아니. 왜냐하면요. 취미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김건희 씨는 무혐의가 확실하다. 무혐의이기 때문에 안 끝내주는 거다. 원래 검찰이 미운 사람은 안 끝내주거든요.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유죄이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는 거다. 아니죠. 지난번에. 본인이 나가시면 되죠. 지난번에 공범들 기소할 때 왜 기소 못했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 아니, 조사를 안 했으니까 조사를 안 받으니까요. 조사를 박실하다면. 자신 있으면 조사 안 하고도 기소합니다. 지금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국립의힘 쪽에서는 죽과 조작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민유당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윤원호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를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하고요. 운명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쪽으로 wij선 또한 아니다. 오른쪽으로動. 엔소서. 이 문제를 아리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